오늘의 첫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 0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사상 첫 마이너스인데 이 사상이 언제부터냐 1965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초예요 작성 이래 최초란 말은 심지어 그 경기가 안 좋았다던 IMF때 그 경기가 안 좋았다던 리만 때도 마이너스가 없었단 말이잖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면은 그럼 이전에 최저는 얼마였어요 지난달 0%였어 지난달 0% 이번 9월 말고 최저는 언제였냐 8월이었습니다 자 2019년 들어서 단 한 번도 1%대로 간 적이 없어요 1월 0.8% 예외로 8달 연속 0%대로 가고 있는데 자 물가라는 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물가는 당연히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이 있죠 경기가 좋을 때는 요 두 개가 다 좋아집니다 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벌고 너도 나도 잡이 좋아지니까 수요가 올라가요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니까 기업들이 막 투자하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서 공급도 늘어나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나는데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도 같이 오르는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모습이죠 경기가 좋은데 신기술 같은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공급이 너무 많아서 공급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서 경기는 좋은데 물가가 별로 안오르거나 물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골디락스라 그래요 아니 싸우지 말고 아니 물가를 얘기하는데 왜 지금이 싸우는거에요 나 cpi 를 얘기한다니까 cpi 가 우리의 원수는 아니잖아 소비자 물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문제는 자 수요는 좀 오르는데 공급이 안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이런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공급적 요인은 보통 일시적이에요 자 우리는 정치는 모르고 물가 얘기 좀 합시다 물가 얘기를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 정부 아저씨들이 어느 시대가 마찬가지에요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인데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년대 마찬가지라 물가가 움직이면은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물가가 내려가면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거나 뭐 유가가 올랐다 즉 공급적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공급적 요인으로 물가가 움직이는 금방 조절이 되거든 금방 조절이 안되는건 수요 쪽 움직임인데 싸우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볼게요 지금 뭐 누구 정권을 욕할 필요가 없는게 2010년도까지 여기 있었죠 2% 위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미 이때와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앞뒤에 그 물가를 치면은 패러다임 바뀌었죠 2% 위에 물가와 여기서부터는 2% 아래 물가에요 근데 전세계적인 흐름이거든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거는 이정도잖아 이정도 아니 이정도 우리가 기대하는거는 그래도 한 요정도 1에서 2% 사이 정도는 유지해주길 기대하는데 어쨌거나 일단 일로 갔어요 단방에 뭐 패러다임에 변하고 나발이고 떠나서 1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얼핏봐도 우리나라 출생률이라고 한답니다 출생률이라고 안하고 출생률 그래프와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드디어 마이너스로 간건데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야 그럼 형 저게 공급적 요인 유가와 뭐 뭐 어쩌고 뭐 농산물가를 빼면 어떻게 되있나요 빼면 이게 우리나라 근원 물가라 그럽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처음에는 재미가 없을거에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근원 물가라 그러는데 근원 물가가 뭐냐면은 유가하고 과일 같은 가격을 뺀거에요 농산물을 빼서 공급적 요인을 줄이고 수요 쪽만 보는건데 한마디로 너 하나가 실제로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느끼냐가 조금 더 민접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코어 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의 상승률 같은거를 계산할 때 제외시켜서 근원 물가라 그러는데 우리의 수요를 반영한 물가도 지금 상당히 내려가고 너와 나의 상황이 안좋은거는 맞는거죠 디플레이션 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가 고착화되어야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직은 디플레이션 이라고 얘기는 안하겠다 라고 통계청 아저씨나 정부나 한원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 좀 보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가 이렇습니다 뭐 이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나라니까 소비자 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죠 2010년도 이후에 별다른 변동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거는 맨날 나오는 리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관심있는 나라를 봐야죠 일본은 자 이 노란색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본도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는 물가가 한 2% 라인에 있었는데 그걸 깨고 내려오면서 0% 딱 깬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거를 딱 출발했어요 얘는 0%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거의 20년간 물가가 0에서 왔다 갔다 했죠 20년이 사실 한 30년입니다 왔다 갔다 갔다 했는데 물가가 마이너스인 때도 있고 플러스인 때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기준점을 0을 두고 왔다 갔다 요즘도 비슷해요 사실은 물가만 놓고 보면 0의 위에 있다는 걸로 마음에 안정을 얻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현재로서는 이게 일본 GDP 성장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20년 하는데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을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평균적으로 쭉 보면은 한 1%에서 2% 정도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하긴 했어 GDP 성장률은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끔찍한 거예요 이게 물가하고 다르게 GDP 성장률이 만약 지속적으로 여깄다 그럼 너와 나는 진짜 엄청난 고통에 거의 IMF 능가하는 고통의 시대에 있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보통 0% 위에서 한 1% 정도로 저성장이 멈습니다 그게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헬이에요 헬 1% 정도 성장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갑니다 저 당시에 일본이 1995년에 일본이 글로벌 500대 기업에 150개가 있었어요 미국도 글로벌 500대 기업에 150개가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거의 세계를 쌈 싸먹던 시절이었는데 2019년에 일본은 500대 기업이 100개가 없어졌어요 70%가 날란 거죠 150개 중에 100개가 날라니까 거의 기업의 70%가 탈락을 하고 반대로 중국이 올라가게 되죠 처음에 1, 2기 일본이 막 빠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유행했던 단어가 가격이 매우 싼이랍니다 혹시 이런 쪽으로 사업하시는 분 있을까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등장했던 단어는 가격이 매우 싼이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등장했던 단어가 너무 싼 것만 찾으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어는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조금은 색다른 무언가 처음에 무조건 싼 거 두 번째는 아주 특별하진 않지만 나를 위해서 조금은 프리미엄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어떤 단어 최근에 해봐야 2010년 언저리지만은 이제는 조금이 아니라 갑은 싼데 품질과 성능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무적의 상품인데 처음에는 싼 거 두 번째는 조금 비싸더라도 나를 위한 프리미엄인데 그 다음부터는 가격도 싸고 품질과 성질도 둘 다 좋아야 되는 무적의 가성비 상품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줄줄이 폐점하고 있어요 그쵸 선택적 커피 경향 이런 말이 맞는데 스타벅스는 초호황인데 우리나라 토종 커피 전문점들은 전부 다 폐점이에요 커피가 잘 나간다는 것도 2015년 17년까지 얘기고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커피 프랜차이즈가 휘청휘청 전부 다 스타벅스로 이러다가 바뀌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뭐 엔젤리너스 폴바셋 이것도 나름 폴바셋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프리미엄 커피인데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서 없어지면 주세요 엔젤리너스도 흔들리고 있고 매장 줄어들고 폴바셋도 폐점 속도가 가파르다 뭐 어디도 줄어들고 카페벤의 매장이 158개가 줄어들고 타멘탐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가 줄고 다 흔들리는데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일본처럼 스타벅스는 불폐해요 2013년 이후에 서울에서 오픈한 신규 매장 폐업률이 0%랍니다 야 이게 말이 되는 값이냐 2013년 이후에 무려 거의 6년간 서울에서 오픈한 신규 매장의 폐업률이 0% 단 한 개가 문을 안 닫았어요 서울에 생긴 음식점 카페 술집이 절반 이상 폐업을 했는데 한 개가 문을 안 닫았어요 열면 되는 거예요 열면 커피숍이 2013년 한 해에 3... 와 대단하다 2013년 한 해에 커피숍만 3,199개가 생겼고 이 중에 45%이 1,441곳이 문을 닫았는데 스타벅스는 68개가 2013년에 열었는데 한 군데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들의 선택이 저렇게 가는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 있죠 불황의 상진 다이소 스타벅스보다 더 잘 나갑니다 요즘 그러니까 아쉽죠 유명하니까 스타벅스보다 더 잘 나가는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다이소예요 천원샵 5천원 미만 상품만 있고 20년간 매장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 매장이 얼마야? 다이소가 1,300개 스타벅스 매장이 1,300개니까 다이소 매장과 스타벅스 매장이 거의 똑같아요 이제는 스타벅스나 다이소가 생기면 이곳이 주요 핵심 상권이래 야 다이소가 거기까지 올라갔어? 다이소가 생기면 핵심 상권이랍니다 야 다이소가 그 정도가 돼? 매출액 잠깐 보여드릴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액이 2조입니다 2조 대기업이죠 매출액 2조에 매장이 1,300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스타벅스보다도 더 많이 팔죠 다이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소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라고 보다는 강점 강점이 뭐냐? 이겁니다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이동해도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왜? 아 이거 비싸야 5천원이거든 대부분 천원이거든? 천원 2천원 3천원인데 온라인으로 시키면 택배비가 더 비싸 이게 택배비가 더 비싸서 다이소에서 살 거를 온라인에서 잘 안 사요 다이소는 온라인은 뭐 아무리 해도 사든가 온라인에서 배송비가 싼 데 어디로 가겠냐? 맞는 말이지 일본 불매운동 얘기하는데 저도 알아봤는데 다이소라는 이름이 일본 다이소에서 온 게 맞긴 한데 최대 주주는 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다로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들려 그랬냐? 이거는 싼 얘기고요 사실은 이 얘기를 들려 그랬어요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화랑인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2016년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명품 시장입니다 VVIP들의 시장이 2017년, 2018년에 거의 폭발하듯이 증가를 했는데 백화점들이 그러다 보니까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천만원대 쇼핑을 하는 고객을 모시겠다라고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VVIP라 그러죠 2019년입니다 상반기 해외 명품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얼마가 늘었다고? 25%가 늘었어요 명품 자파가 30%가 늘었어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매출이 거의 30%가 늘어요 신세계도 이거 1년입니다 YOY로 얼마나 늘었냐면은 국내 백화점에서 해외 명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옛날에는 12%였거든요 지금 22% 여기까지는 그냥 증가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2017년부터 팍팍 치고 올라가더니 지금 22% 아마 곧 30%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백화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국내 백화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VVIP들 엄청나게 잘 사는 재벌분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거냐? 우리가 많이 사요 생각보다 우리가 돈을 아껴서 그냥 어중간한 거 5벌 사느니 그거 돈을 아껴서 정말 비싼 거 1벌을 사던가 아니면 아예 돈을 아껴서 다이소 같은 데 사던가 중간이 망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니까 극각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세계백화점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고 지금 롯데백화점 본점을 제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2018년도 전체 백화점 매출 증가율입니다 대부분 별다른 변동이 없었죠 많이 올라간 건 없고 떨어지거나 올라간 거나 그랬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명품이죠 명품만 10%가 올랐어요 2019년 1월에서 7월은 명품의 매출 증가율이 얼마라고? 17% 야야 이거 다 와씨 1년 만에 17%가 올랐어 나머지는 전부 많았어요 백화점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물론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백화점이 어디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품 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명품 트렌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도 좀 이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좀 늘어난 목 입고 그러더라도 야 어디 가서는 좀 있어 보이고 싶다 요즘의 패션이 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명품의 최고 패션 키워드 자 어글리 슈즈라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모아서 사면 됩니다 뭘 사면 되냐면은 가장 잘 나가는 최신 명품 굿즈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신으시면 됩니다 좋은 거예요 이거 비싼 겁니다 무려 구찌예요 구찌의 어글리 슈즈 어우 야 이 반짝반짝한 거 보세요 이게 명품입니다 명품 어우 예쁘게 빠진 이 날렵한 곡선과 적절히 묻은 때 명품이에요 명품 또 뭐 아 이거 또 보여드리려고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건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기도 쉽지 않은 명품 아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명품이야 진짜 명품이야 농담이야 제가 어디서 이사한 사진 갖고 온 게 아니라 명품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명품 사진 정확히 명품이에요 정확히 명품 더 보여드릴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와 씨 때깔 보소 반짝반짝한 이 아름다운 유선형 본매 엄청 잘 나가는 명품이에요 아직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농담이라고 하실까봐 구찌가 이걸로 대박 났어요 구찌의 신발 매출이 저 어글리 슈즈로 이랬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하 이 명품을 보는 안목들이 좀 있으셔야 돼 야 이거 이거 명품의 이 매출액을 보세요 이 명품 신발의 이 수액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018년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뭐 저도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가격이 어마무지 하겠죠 이게 어글리십시오 최신 트랩입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 애널리스트 형과에서 갖고 왔는데 명품을 최근에 가장 많이 찾는 세대는 물론 나이가 좀 있는 분이지만 명품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세대가 언제냐면은 20대입니다 신기하죠 20대가 명품 수배세에서 되게 관대해요 많이 사고 싶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데백화점의 VIP 비중을 볼까요 와 20대 비중이 38.7%야 나 20대 때 PC방에서 점심 먹느라고 힘들었는데 38.7%야 대단한 겁니다 젊은 세대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가 아니라 아끼고 아끼서라도 하나를 자기를 위해 아까 일본에서 보여드렸듯이 약간의 그 프리미엄 상품 그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재? 그런 문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감을 안 갖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요즘에 뭐 흔히 말하는 욜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모아서 이런 거를 사는 자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화장품 같은 거 명품 브랜드 성장률이 뭐 18% 대부분 10% 이상 LG생거는 화장품이죠 이건 신세계 인턴 수입하는 데고 자 이거를 딱 봐도 이거 이제 백화점이 아니니까 백화점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 신세계 현대에서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백화점이 어딜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만 봐도 당연히 여기겠죠 명품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럭셔리한 브랜드로 돌아가는 거를 가장 먼저 눈치를 채고 전략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대폭적으로 늘린 결과 신세계가 요즘에 어떤 브랜드 측면? 네이밍에서 굉장히 우세한 효과를 받으면서 세계 중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가 있기 때문에 따로 봐야 되긴 하지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 우리나라 한가구 월평균 소득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2013년에 기준으로 보면은 5분이 가장 잘 사는 분들에 속하는 평균 소득이 767만원이었대요 1분이 가장 이제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가장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작은 그걸 속하는 분들이 130만원 언제를 받았어요 5년 뒤에 보면은 129만원 벌던 1분이는 그대로 똑같아요 132만원 변동이 없어요 272도 280 별 변동이 없어 369도 390 별 변동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별 변동이 없고 여기서부터 변동이 생깁니다 482가 544 한 15% 올랐죠 767은 913 한 20% 넘게 올랐죠 가구당입니다 월평균 소득 한마디로 양극화 양극화 하는 게 소득을 보면은 실제 그렇게 됐죠 이쪽은 별로 올리는 게 없고 이쪽은 15%에서 20%씩 올랐잖아요 가구당이면 너무 낮다고? 잠깐만 913만원을 벗는데 너무 낮단 말이야? 존경합니다 형님 이게 월이에요 월 월에 913만원 벌었으면 낮다고? 훌륭하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모여 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 정도면 굉장히 높다고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낫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 미국 보니까 미국 백화점은 골로 갔어요 미국 백화점은 골로 가고 전부 다 망해서 우리나라 백화점도 서서히 저무는 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 이커머스가 많이 뜰 것 같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누가 가겠나 생각을 했는데 잠깐만 2018년 리뷰 모든 유통 채널 중 가장 아웃포폼한 배경은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가장 아웃포폼한 곳이 어디라고? 이게 리뷰입니다 2019년도 레포트예요 작년에 모든 유통 채널 중에 가장 아웃포폼한 곳이 백화점 우리의 예상은 야 이거 미국 시어스 망하던데 미국 최대의 명파죠 아마존에 밀렸때면 제네 골로 가더라라고 듣고 있어서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좋진 않아요 물론 여기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요 명품 수요가 증가 그러면서 이 레포트에 제가 생각하는 답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문 닫는 미국 백화점과 호황인 한국 백화점의 차이가 글로벌 대표 명품들이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아시아의 밀레니얼 2000년대 세대하고 Z 제네레이션의 구매력 확대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굉장히 어필을 하는 특히 우리나라는 옆에 누가 있다? 이분들이 있죠 지금 거리에 세계 명품 시장의 32%를 차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분들의 수혜를 받고 한국에서도 마케팅을 강한 면세점은 아예 저분들이 점령했어요 면세점 분석 이러면 저분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내국인 매출은 별 의미가 없이 멈춰 있고 이게 다 외국인인데 거의 한 80% 이상이 저분들이 아닐까 면세 시장도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롯데쇼핑이나 신세계 같은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면세점에 대한 변수가 굉장히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아예 저분들이 점령을 했어요 옆에 가까운 곳에 저렇게 명품에 대한 굉장한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장점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명품 시장에서 조금씩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어떻게 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백화점의 어떤 주가 모습이 이렇죠 모든 백화점이 왠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 별다른 반응을 서서히는 현대백화점이 서서히 내려오죠 일단 명품 시장에서도 약간 크진 않지만 브랜드 내밍에서 약간 뒤쳐지는 느낌과 이커머스나 뭐 면세점 뭐 이런 데에서도 약간씩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반대로 현대백화점의 자리를 지금 치고 올라가는 신세 같은 경우 이건 면세점 때문입니다 면세점 사업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떻게 됐건 이렇게 내려가다가 요정도로 올라와 있는 거에요 이거 이제 요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비변동성은 면세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비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 모습 지금쯤 이 정도에 있어야 할 현대백화점과 같은 어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약간 위에... 자 그러면은 오 그렇구나 우리나라 백화점이 저렇게 됐구나 그러면 저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그걸 갖고 명품 업체 그 업체 자체의 주가는 어떠냐 아... 하하... 그렇죠 저런 걸 사야 되는 겁니다 저런 걸... 어허... 저기에 인해서 뭐 쟤네가 뭐 죽을 똥 살 똥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 뭐 그렇게 이상한 생각해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사면 됐던 거였어요 그걸 뭐 괜히 아 현대백화점이 좋네 아 신세계인가 롯데인가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걸 샀으면 됐던... 와 최고가입니다 이런 어떤 이게 대부분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특히 중국은 그런 걸 원래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극단으로 갈리면서 일본이 옛날에 명품사랑으로 유명했어요 기억나실 분 아시겠지만은 잃어버린 20년 말 후반기 정도 해서 2000년대 초중반에서 일본함은 명품이었어요 그때 당시 일본을 휩쓸었던 아이템이었거든 우리나라가 왠지 느낌이 굉장히 그대로 따라가면서 20대 분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충분한 퀄리티와 충분한 만족을 주는 상품에 대해서 욜로하는 그런 느낌 그걸 좋아하는 느낌이 당겨지면서 아시아 쪽에 대해서 제트 세대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명품 쇼가 굉장히 올라가고 일본 많이 따라가죠 사회적인 모습으로 워낙 세대 사회적인 도움을 타면 lata 봄 놀 놀 놀 놀 놀 놀